그래서 나중에 내 영화나 만들어 보게 무슨 일이야?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랑 인물 만들어서 내가 주요롱이 되는 거지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지만 고민하고 드라마 속 배연만 생각하고 장장 내가 누군지는 잘 모르겠더라 어때? 예뻐? 정말 예뻐 누가 봐도 멜로인데 왜? 왜 아닌 척해? 야 나 봐도 지금 바다에 너 지금 서울 한국판이 와 야 어때? 왜? 지금 더 예뻐? 아빠, 여보는 왜 이런 건데? 야, 여기 있어! 여기야! 우리 죽은 게 아닐까? 그럼 여긴 사후세계인 거야? 갑자기 우리가 살던 곳이 이상하게 느껴져